아 늘어난다 자 일단 만 분이 들어오시면 예사를 할게요 아 만 분이 됐네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시각이 2시 2분인데 날씨가 별로 좋지 않아요 이제 곧 장마가 오려나 봐요 어디 가냐면 지금 운동을 갑니다 어디 잠깐 갔다가 머리가 머리가 지금 많이 자랐죠 네 다 피스에요 쌀까봐 옷 쓰니까 좋아요 이미 장마라고요 그쵸 장마죠 4강 시작 … 7분 뒤면 6교시 시작이라고요? 6교시가 이렇게 빠른가? 6교시가 이렇게 빠르다고? 잠시만 보통 4교시가 점심시간 전이고 5교시가 1시간 뒤니까 아 6교시가 2시겠구나 맞나? 학교 다니던 어땠죠? 기억이 안 나 댓글을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점심 뭐 먹었어요? 아직 안 먹어서 이따 가서 먹어야지 안녕하세요 장마철 건강관리 잘하세요? 네 잘할게요 우리 같이 잘합시다 페루에서 온 안녕하세요 가야 된다고요? 미안하다고요? 가세요 나 지금 줌으로 그림 말하기? 그림 말하기가 뭐지? 아 맞다 아세 봤나 아세? 아세 봤어요? 나온거? 어때요? 재밌어요? 족구가 빨리 나와야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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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또 나올 재미있는 게 많으니까 많이 봐주시고 또 뭐야 맞아요 일본 OST로 올 굿이 또 됐죠 노래 나왔나? 아직 안 나왔죠? 노래 아직 안 나왔는데 좀 색다른 느낌이었어요 오늘 운동은 팔이에요 팔 이제 어깨를 했기 때문에 앉으세요 오빠는 여름 좋아요? 여름을 싫어하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좋아하지도 않아요 저는 땀이 많기 때문에 벗어도 땀이 나잖아요 겨울은 그래도 껴입으면 괜찮단 말이죠 그래서 여름보단 겨울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겨울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생일이라고요? 생일 축하해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오늘 같은 날 날이 좋아야 되는데 아 역시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아 뭐가 있을까 아메리카노를 마셨습니다 얼굴을 반복할 수 있나요? 이게 무슨 말이죠? 어? 이모티크 이런 거 매고 싶다 뭐야 어? 이거 봐야 이거 어? 이거 봐요 뭐지? 아 어 고향이 있네요 아니 왜 이건 안 돼? 파티에 이 글에 읽는 라면 손을 들어 오 뒤에 라면이 보이죠? 햇빛이 있네 그래도 여기는 지금 2시 9분이에요 2시 9분 해가 떴어요 더운데 건강 잘 챙겨야죠 물이 다 잘 챙겨야 돼요 지금 또 이제 마스크 잘 쓰고 다니고 요즘 무슨 노래를 부르나요? 요즘에 프리티 머치 프리티 머치의 러브라는 노래 멋있어 하지만 바이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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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타기 어떻게 했냐구요 너무 재미있었죠 공릉에서 역삼까지의 자전거는 너무 좋았습니다 월봇을 불러더라구요? 월봇 너로에는 I'm feeling I'm feeling 모든 순간은 너와 함께 Oh baby 뭐라고?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요? 그럴 수 있지 학교라고요? 학교인데 폰을 하고 있어요 여기 폰 안돼요 폰하면 안되죠 공부할 땐 하고 쉴 땐 쉬고 하이라 실시 오늘 대회라고요? 무슨 대회를 하지? 아무쪼록 대회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말고 긴장은 해도 되는데 적당한 긴장은 아주 좋거든요 대회만큼 인정사정 없이 봐주지 말고 하세요 저 해가 떴어 역시 비를 몰고 다니는 건 저거 아니였어 엠재형이 비를 몰고 다니는 거였어 비스틱이 하나도 안 난다고요 왜 봐요 색깔이 다르잖아요 머리가 좀 갈색이 됐어 머리가 좀 갈색이 됐어 20분만 있으면 시험이라고요? 파이팅 잘 봐요 잘 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뭘 준비하고 있는 거냐고요? 몰라요 오늘 날씨에 보니까 약간 산책을 하고 싶을 수 있는 날씨인데 오늘 날씨에 보니까 약간 산책을 하고 싶을 수 있는 날씨인데 오늘은 여러가지 잘 들었을 수 있는 날씨 요즘 조심히 다녀야죠 다들 조심히 다녀야죠 다들 다들 조심히 다녀야죠 다들 조심히 다녀야죠 다닐죠 댓글이 보이긴 한거야 그럼요 당연히 보이죠 오늘 날씨 보여줄게요 하늘이예요 하늘 그리고 저거죠 스마이 플레이스 빛나다 여러분 왜요 두부 빙수 어떤 맛좋아야 되고요 저는 아무래도 초코장 팥이 들어간거는 못먹기 때문에 솔직히 팥 안들어간거면 다좋아요 근데 빙수를 원래 잘 안먹어 생각해보니 그 공급질을 그렇게 많이 안하는거같아요 차라리 밥을 많이 먹었죠 저메추 해달라고요 오늘의 저메추는 육삼냉면 Do you love that I love? 공장물 안좋아하냐고 그런건 아닌데 역시 문빵 이 댓글이 보이면 머리에 손을 넣어 머리에 손을 어떻게 넣었지? 저게 내가 실시간으로 나오는데 아이고 아이고 제 이름은 아사벨 안녕하세요 아 이사벨 안녕하세요 I love Isabel 브라우 한자 여기있죠 브라우 한자 여기있죠 오늘 눈이 좀 크게나는거에요 요새 계속 눈에 향불이 있어요 보이죠? 두쪽 다 있는 거 나도 신기해요 이게 또 때가 있나봐요 뭐 눈도 지 맘대로 120분까지 해야겠다 슬슬 다가가네 2등에서 장학금 받았다고요? 우와 장학금 받기 쉽지 않은데 오늘 날씨가 좋지 않지만 매우 덥다 맞다 너무 덥다 아 다들 더위 조심하라 건강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땡큐 운동 가기 싫을 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안가면 되죠 안가면 근데 후회할거야 후회 안달라면 가야죠 또 갔다오면 뿌듯할거에요 I love you 하나 뭐 먹지? 오일 먹으면 좀 추울까라 오일 먹고 죽을까 오일? 오일 사실 안 먹고 싶은거에요 오일 오일 문이는 별로인데? 다른 거 추천해주세요 비빔밥, 비빔밥 별로 안 끓여요 돈까스, 돈까스도 별로 안 끓여요 냉면 냉면 먹을까? 떡볶이 떡볶이는 안돼요 칼국수 먹을까? 오, 갑자기 칼국수 같은 거 좋아해? 칼국수를 원래 이렇게 안 좋아하는데 아, 일단 좀 샐러드 먹으라고요? 어떻게 풀만 먹고 삽니까 샐러드 먹긴 먹죠 오늘 내공 비록 날씨는 그렇게 좋진 않지만 네, 이따 저녁도 맛있는 밥 먹고 시원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들어와 볼게요 하루도 화이팅 네, Hoch 사랑 그러고 숙소